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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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거 진짜 재미있겠다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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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바로 저거야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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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놀이타는 재미없는데? 예준아 뭐하고 있었어? 저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는데 재미없어 저 미끄럼틀에 재미가 없다고? 그래? 아 아빠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굿 아이디어 뭐? 그게 뭐야? 아빠가 워터 슬라이드 만들어줄게 아빠 진짜 워터 슬라이드다 예준아 재밌어? 아 재밌어 이야 재미있었어? 아빠 이거 말고 더 재미있는거 없어? 글쎄 더 재미있는거? 어? 응 오케이 아 예준아 아빠가 엄청 재미있는거 하나 시켰어 아이 진짜? 그럼 왔다 예 우후 왕 욕 와 와 와 최상 와 와 와 아삭,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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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 불條, let's go 우와! 진짜 멋지다! 재준아! 이것도 있어! 자, 이제 물을 틀어볼까? 멋있다! 우와! 물을 합니다! 와! 물을 낸다! 우와! 우와! 자, 아 저도 가볼게요! 야아! 오! 재밌는데? 야아! 야 아빠도 간다! 와 예준아 이거 진짜 재밌지? 어! 오늘 예준이 재미있었어? 어! 아빠도 재미있었어. 예준이랑 함께 이렇게 물놀이 하니까 진짜 재밌어요. 더운 여름날 여러분도 이렇게 물놀이 해보세요. 안녕!